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식물교조소라는 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요즘 박사님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계속 출판기념회 하시는 것 같아요. 출판기념회도 지난 토요일에도 아는 분들이 찾아와서 인문학 모임인가봐요? 인문학 동아리라는 모임이 있어요. 워라운드 가셨고 보니까. 아니 다 알 수 있는 게 유튜브에 계속해서 일상을 올리시니까 정말 성실하다고 생각했어요. 저 포함해서 10분이 와서 전자레인지도 하나 사주시고 여러 화장실도 사오시고 정말 많이 사오셔서 책 사주시는 게 아니라 책을 다 드리고 원래는 다 이렇게 선물 하시기도 하지만 사주셔야 되는 건데 거꾸로. 근데 그렇게 선물을 많이 하시니까 책을 또 선물하시고 또 보니까 차도 사신 것 같고 밥도 멋있는 데서 사신 것 같아요. 네, 제가 또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특징이 있어가지고요. 그렇게 해봤습니다. 또 형제분이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. 네, 왔습니다. 형준도 오신 것 같은데요? 네, 형준도 왔습니다. 나중에 또 기회되면 한번 들어가죠. 오늘은 제가 말놀이 시, 언어유의 시, 묘사심상법 같은 말인데요. 네. 도로 시작되는 도저히 안 풀리는 승부라는 시를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이 시가 참 어떻게 읽어보시면 재밌는 시라는 걸 느끼시죠? 전부 워로 시작되죠? 도로 시작되네요. 5년이 전부 다. 도로 시작되어서 도로 끝나는. 그러게요. 이게 36, 37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인데요. 네. 이 시가 상당히 좀 재미있게. 이게 윷놀이에 관련된 거죠? 그렇죠. 윷놀이에 관련된 데 일부러 제가 고의적으로 도를 넣어서 쓴 시입니다. 아, 도가 다 앞줄에 있네요. 그렇죠. 그런 시거든요.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낭송은요. 도저히 안 풀리는 승부. 시, 장웅상. 낭송, 이혜준. 도초의 사람들이 명절 때 모여 윷놀이를 한다. 도대체 왜 명절 때만 윷놀이를 하는 거야? 도 아니면 개. 도 아니고 걸만 나온다.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백. 도를 만들었다. 이번에는 백. 도만 나온다. 뚜껑 열리는 온도는 섭씨 백도. 도. 나는 왜 이다지. 도 윷놀이가 안 될까. 도레미파솔라시. 도. 목을 가다듬고 도인의 경지로 던지는데 도. 백. 도다.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안 풀린다. 도화선이 필요하다. 이제는 계속 도는 안 나오고 윷과 모만 나온다. 도도하게 게임하다가 다시 도만 나온다. 도로 원점. 도사님 도와주세요. 도사님은 연불중.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도르명 좀 알려줘잉. 도사님 드디어 만나는 시간. 어떠세요 재밌죠. 윷놀이 가족들하고 많이 해보시잖아요. 윷놀이의 묘미가 뭔지 아시죠. 거의 다 끝나가서 이기려고 하는데 백도. 백도도 하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. 그게 참 윷놀이의 묘미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염두에 둬서 제가 이제 도로 시작되는 도저히 안 풀린 승부라는 의미는 정말 안 풀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도라는 우리가 뭡니까 그 도개걸 윷모 있지 않습니까. 그죠. 도개걸 윷모. 도가 안 좋은 거죠. 물론 이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도와 관련시켜서 도저히 안 풀린 승부라고 썼고요. 도처 여러 곳에 사람들이 윷놀이 하잖아요. 명절 때. 근데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걸만 나와요. 그러니까 어떨 때 도를 잡아 도나 개가 나와야 되는데 꼭 걸나올 때가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또 이제 어떨 때는 백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좋을 때도 있죠. 한 칸 갔을 때 백도는 좋았는데 막 올라갔다가 백도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윷하고 막 몰을 해갖고 막 몇 바퀴 돌아놨는데 그냥 백도가 돼가지고 다 도로함이 탑이 되는 거죠. 윷놀이가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목을 가다듬고 이제 던지는데 또 백도고 그래서 이제 형만 안 풀리는데 도와선 이제 불이 붙이는 선이 도와선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육과 무만 나와. 그러니까 윷놀이 나오니까 어때요. 도도해지잖아요. 우리 그 노자도덕경에 보면 총욕약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. 네. 은총을 입을 때나 욕댐을 당할 때나 항상 놀란 듯이 행동하라. 근데 사람들은 은총을 입을 때는 막 도도하게 행동하잖아요. 네 그렇죠. 욕댐을 당할 때만 잘 나갈 때. 그렇죠. 못 나갈 때만 놀란 듯이 행동하잖아요.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인 것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. 약간 패러디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의미도 좀 있죠. 도로 원점이고 도사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재밌네요. 애교로 막 욕 이렇게 하고. 이거는 제가 일부러 쓴 거고요. 알려져잉! 이렇게 하고. 나무하미탑으로 있는데 제가 도로하미탑으로 쓴 거고 원점이라는 거잖아요. 도로명 알려달라고 하고 실제로 도사님이 오시게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애교도 다 이렇게 부릴 줄 아시네요. 시적으로는. 네. 유머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. 그래서 이 제목도 도저히 안 불리는 승부라는 시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목조차도 도로 시작하네요. 그렇죠. 이건 제가. 그래서 말놀이 시라고 그러잖아요. 말놀이 시. 그 다음에 묘사심상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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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묘사심상법이라고 해요. 이게 심상법 등의 묘사심상법. 시를 좀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거네요. 이 말놀이 시나 묘사심상법을 통해서. 언어유희라고도 하고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기아타이거스 있잖아요. 기아가 되게 잘 나가. 만약 그러면 그렇죠. 기아가 기아를 달한다. 아 그러네요. 만약에 이제 기아가 이제 좀 안 된다면 기아가 기아의 허덕이다. 이런 식으로 아 배고픔에 허덕인다. 기아가 기아의 허덕인다.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. 그렇죠. 기아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처럼. 아 재미있어요. 이런 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. 저는 이제 정말 생각 같아서 말놀이로 된 시만 쓰고 싶은 아니 저는 시는 로또단가 그거 작품 중에서도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 그렇죠. 그런 걸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네. 예쁜 봄. 여름날 보내세요. 네.